젤리 엄청 많이 띄고 있습니다. 까비. 어 제리야 아쉽다. 여기까지 하자. 이지. 고맙습니다.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. 궁금해서 잠이 안아 너야지 끊어지는 말지 비겁하게 숨어버린 아 반갑습니다. 오랜만입니다. 오자마자 이렇게 큰 미션을 아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 도전 아하 오케이. 시작했으니까 미션 일단 성공 아닐까요. 자 한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성공 누르겠습니다. 아 네 감사합니다. 5만원 네 잘 쓰겠습니다. 굿. 아 네 감사합니다. 굿. 아 돈치치 스테폐 백쓰리님 5만원 LEE 감사합니다. 성원에 힘입어서 한판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다는 거 오 2분 안에 Q 잡힐 시 만 원 오케이 그럼 칼바람 한번 해볼까요? 칼바람을 한번 아 내라고 할 뻔 2분 안에 잡히면 되는 거죠? 알겠습니다 아 뭐야 필수했네 자 현재 10초 오케이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방금 실수로 클릭했는데 이제 안 그러는 걸로 아하 오케이 굿 미션 성공 네 좋았습니다 굿 갓 지나면 실패입니다 네 3나서스의 미드 카사딘 정글은 바텀 갱만 가야 되나요? 어 사실 이게 카사딘이 할 말은 아니지만 솔직히 나서스 캐리랑 엮이는 건 좀 기분 나쁘긴 해요 카사디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 솔직히 같은 급은 아니거든요 비슷한 부류지만 아니 나섰어도 똑같은 말하고 있네 아니 뭐야 정글 베이가는 뭔가요 벌써 좀 어지럽네 아하 아크샷 아크샷 한 번 할까 아크샷으로 가자 게이가를 커버를 하면 이거밖에 없다 게이가가 정글이 되나요? 모르죠? 하하 감사합니다 좋았다리 좋았다리 여기서 마법공학 요까지 나온다면 이거 엄청난 이득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아 네 천룡 과연? 네 마법공학 성공 아이 좋았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휘이 휘이 킹 키모링 키모링 아이 감사합니다 굿 이 판 이제 저도 오케이다 하하 이런 말 하면 안되지만 그렇다고 진짜 지란 소린 아니었는데 하하하하 아이고 카르마님이 진짜로 저버린 듯한 히즈가 1킬 그래도 미드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? 느림배 가자는 것 같아요 벨켰는데? 나도 가져야겠는데? 겸치만 먹자 오케이 좋아요 겸치 오케이 여기까지 어 미드 빨리 복귀하자 경험치는 저쪽 먹었거든요 어우 아프다 가끔하네요 죽을 뻔 어 너무 아까운데? 잠깐만 여기까지? 잠깐만 이거 비상 비상 이게 아크샤니거든 미니언서 절대 안되지 굿 방금 좋았어요 아니 잠깐만 베이가 왜 미니언 4개죠? 아니 나 좀 어지러운데? 잠깐만 베이가님 아 나 벌써 어지러워 잠깐만 이거 좀 아니지 않나요? 아 나 안 들으켰으면 좋았는데 아 네 어 나 이제 잘 모르겠어 베이가야 그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일이죠? 아이고 까비 바텀 가버렸 간대리 간대리 아하 전멸 좋아요 베이가야 그 왜 아직 3레벨이야 나 이제 잘 모르겠어 그래도 뭐 생각이 있겠죠? 어 네 아 너무 아까운데? 잠깐만 해봐 바빙 어 너무 아깝다 파지죠? 아펠리오스도 와서 뭐야 이거 뭔데요? 뭐 안되나? 어? 야미 가버렸 좋아요 이게 팀워크거든 근데 저 방금 자르반 궁극도 어떻게 나갔죠? 근데 못나가는 거 아니었나? 베이가 쪽이나 한번 봐줄까? 잡은 듯함 잡은 게 뭐 별다른 거 잡은 게 아니라 그거 말한 거예요 가고 있긴 한데 뭐가 되나? 안돼 어 오케이 뭐가 되나요? 근데 잘 모르겠는데 뭐야 이거 자르반 노플 미드 라인 먹어야겠다 이거는 뭐야 이거 아이고 이게 이렇게 돼? 파비 아 좀 아쉬운데 이건 뭐 할만하지 않나? 좋아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? 친애하는 친구들에게 그만 좀 죽어 그만 좀 죽어 얘들아 그만 좀 죽어 바로 가야겠다 어 잠깐만 에바 좋아요 잠깐 사릴까? 잠깐 사릴까? 좋아요 나쁘지 않은데? 이 정도면? 미드 쪽 가줘야 되는데? 워낙 가줘 전력 나와가지고 어 너무 아까운데? 잠깐만 에바 큰일 났다리 아 펠리오스 천원은 너무 큰데? 잠깐만 그건 좀 사고인데요? 좋아요 좋아요 많이 잡았는데? 이게 되나? 네이스 좋아요 이게 팀워크거든 못 돌아올 것 같은데? 돌 들어온다고? 가버렸 좋습니다 아 이거 반반인데? 근데? 아무리 봐도 반반 어 잠깐만 이게 저거? 해봐 안되겠다 그래도 바론 뺏긴 건 아니니까 다행이다 버터 죽이는 해야겠다 바로 더 없긴 해요 뭐 되고 있나? 나 잘 모르겠는데? 어 잠깐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좀 아까운데 방금 거는 바비 뭐야 이거 어 아 근데 나 체력이 별로 없는데? 나 체력이 별로 없는데? 기억 좀 하고 오자 포킹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된 것 같은데? 잠깐만 되지 않았나? 좋아요 네이스 해치웠나? 가버렸 좋아요 아니 이거 왜 이기? 하하하하 나 진짜 모르겠네 어 왜 이렇게 빠르 모임 어? 이건 모임 하하하하 어 좋아요 하하하하 아 인쇄 네 어랍쇼 어 버려 그냥 다 버려 네 와우 베이가 모임 솔킬 뭐죠? 하하 오케이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어 뭐 될까요? 근데? 이거 살짝 무리인 것 같기도 하고 어 빠지자 그래 어? 이건 좀 무리 아닌가 상대도? 아니 상대도 너무 못 싸우는데 근데? 뭐야 이거 하하하 오케이 좋아요 아니 이거 왜 이기? 안 믿고 있었다고 우리 팀 가버렸 절대 안 죽어주지 GG 고맙습니다 하지만 실력 1등은 근소하게 제가 1등을 했네요 좋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 사람을 너무 사랑했던 거죠 얼마나 날 그게 일어난 안 해 일어난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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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